아니 제가 방송을 안할 때 방송 끝나고 나서의 내가 후일담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방송을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시간? 저는 아침에 방송 딱 켜면 이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일어나질 않아요 하루에 몇 번 일어나는지 보통 체킹해보면 한 5번 정도, 4번 정도 일어나요 근데 그게 1시간마다 일어나는 게 또 아니야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 오냐 화장실 갔다 온다 하면 한 1분 길어야 2분 정도 안에 와요 갔다가 하고 손 씻고 닦고 우리 와이프한테 안녕 인사하고 그러고 다시 들어오거든 그럼 일어나 있는 시간이 채 2분이 안 돼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발생을 하냐 이 상태에서 방종을 하고 컴퓨터 싹 다 끄고 세팅한 거 다 끄고 다 정리하고 나가서 이제 이쁜님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나 나왔어 누가 나왔는지 봐라 장난치면서 나가 어 고생했어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막 얘기하고 있다가 한 2, 3분 지나잖아 그래서 하나도 신나지가 않아 기력이 없고 되게 졸린 것 같고 말하기도 싫고 멍하고 그냥 멍하다는 표현이 제일 맞아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없고 그냥 이러고 있어 그렇다고 자는 것도 아니야 이러고 한 10분 20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쁜님이 반장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방송 끝나고 나오면 도대체 왜 저렇게 돼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러지 근데 또 한 30분 지나면 갑자기 또 괜찮아져 밥 먹고 그러면 또 괜찮아져 밖에 나갈 때도 방송 끝나자마자 뭔가 약속이 있어 방송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면 힘이 없어 걷고 싶지도 않아 어디 움직이고 싶지도 않고 누굴 만났는데 애들 막 놀고 있고 막 이러면 어디 가기도 귀찮고 그냥 앉아있고 싶고 말도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뾰로뚱 하고 이러고 있으면 친구들도 가끔씩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 술자리 가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다든지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어 그냥 방송하고 나왔으니까 힘들어서 그런갑다 했어 근데 최근에 이프님이 애기를 가지면서 우리 금다리를 가지면서 임신을 하면은 그 여자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요 되게 어지럽다던지 빈혈이 막 온다던지 저혈압이 온다던지 굉장히 여러가지 막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기를 가지면 혈압이 쫙 떨어져요 임산부들은 그 혈압이 떨어지면 오는게 멍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밖에 나가서 맨날 이러고 있었던 이유가 혈압때문이었어 한 자세로 가만히 있다가 일어날 경우엔 혈압이 확 떨어진대 나는 거의 이 자세로 10시간을 앉아있잖아 많이 앉아있을 때는 12시간도 앉아있잖아 앉아있으면 보통 혈압으로 있다가 내가 확 일어나서 움직이고 막 밖에 나가서 까불고 이러면 갑자기 혈압이 쭉쭉쭉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야 그럼 갑자기 막 목 때려 막 일어나서 휘청거리거나 블랙아웃이 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걔 멍 때려요 밖에 나가면 방송하면서 10년만에 내가 왜 멍 때리나를 이제 알게 됐어요 아마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생방송을 오래 하신다든지 아니면 녹화를 오래 하시는 분들 앉아서 한 자세로 계속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분들은 저처럼 저런 그런 것들이 온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몰라 거기에 탁탁 꺾이니까 혈관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혈관에 호도가 느려지면서 거의 피가 약간 젤리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굳어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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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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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꼈다가 막 올렸다가 막 다리 내렸다가 막 올렸다가 막 그냥 막 쫙 하다가 막 그냥 막 바로 흔들다가 막 화장실 갔다 오면서 계속 풀어줘야 돼 혈전 풀어줘야 돼 그래서 그 3만원 5만원짜리 돈에 올 때마다 제가 이거 바로 들고 이렇게 흔들고 막 이러면은 혈전이 싹 풀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송할 수 있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저처럼 혈압 때문에 힘드신 적 없나요? 저처럼 10시간 12시간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혈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흑 시공의 폭풍은 정말 시공의 폭풍은 정말